이현민 이연윙 자, 잘 타인 지혁에서 엑스타베스 검토했습니다 송윤수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자, 들어가지 않았구요 리바운드, 그리고 하치 체즈소즈가 슛 쏠때보면 조금만, 한 명이 늦적하겠군요 볼자분테 캐릭터할 때 조금 더 잘 잡아서 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개 시도가 4개만 접촉되고 있는 연대복이 있을 외광슛입니다 powiedz, 하닐라 손 Level 10개 를 10개 jeg 걷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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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